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금 사랑하시는 우리 소리여울의 이은지님 만나뵙는 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금하고 사랑은 몇 년째세요? 지금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해금을 선택했을 때 그때 내가 왜 해금이지? 하는 그 답은 어떠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작정 그냥 음악이 좋아서 해금 소리가 너무 좋아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어려울 줄 모르고 시작한 거라서 막창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과연 정말 계속할 수 있을까 되게 걱정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무슨 해금 바람이 많이 불 때 많은 분들이 해금을 쉽게 보고 덤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고 하는 건 고수로 가는 길 아닌가 싶어요. 많은 분들이 중도에 또 탈락했거든요. 해금이 너무 또 쉽게 확 일어났다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해금이라는 이현의 악기. 줄이 두 줄이다 보니까 두 줄로 모든 음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과정까지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시작을 하시면 1년 안에 대부분이 그만을 두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딱 넘기니까 오기가 생겨서 그만둘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소리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또 더 좋은 더 많은 곡을 할 수 있겠다는 욕심도 생기고. 그래요. 네. 그래서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현진님은 구악기에 대해서는 일편단심이었나요? 아니면 양다리였나요? 중간에서 조금 다른 양악기도 잠깐 배우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국악이 오래하기에는 훨씬 더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소리이고 하니까. 어떠세요? 지금 배우기 시작했을 때의 첫 만남의 장소도 지금하고 똑같은 장소였나요?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네. 제일 처음 시작도 소리여울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소리여울에서. 그러니까 일편단심은 소리여울. 네. 그렇습니다. 소리여울 자랑 한번 해주세요. 소리여울이 굉장히 오래된 동호회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해운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 학원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또 하시잖아요. 네. 굉장히 여러 악기도 있고 지금은 또 지역도 여러 곳에서 많이 넓혀져 있고요. 아마도 이제 이렇게 국악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곳이 많지만은 이렇게 국악 관연악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관연악단 혹시 지금 같이 참여하세요? 네.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연주무대 쪽에 이렇게 내가 해금을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연주무대 쪽에 올라갈 기회는 언제부터 왔던가요? 제가 처음 해금을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후부터 학원 발표회식으로 하는 공연에 해금 단체로 올라가는 무대를 처음으로 올라간 거였고요. 그 후에 관연악을 같이 참여하면서 관연악 무대로 여러 번 공연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첫 무대 기억나세요? 연주했을 때 첫 무대. 그럼요. 물론 기억나죠.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그때 어떠셨어요? 연주할 때. 굉장히 좀 처음에는 떨리고 설레었지만 무서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해본 적도 없었고 제 소리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감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무서우면서도 자기가 맡은 연주 부분은 실수 없이 어느 정도 나가지든가요? 그런데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발발발발떨면서 그 공연을 끝냈던 걸로 기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떨면서 공연을 했지만 끝났을 때도 계속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긴장감이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더라고요. 무대라는 것이 과연 이런 거구나 하는 것도 뜨겁게 맛봤을 거고 또 거기 즐거움도 오지 않았던가요? 처음 선생님이 저희 담당하신 선생님이 무대 맛을 한번 맛드리게 되면 끊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럴까 했더니 정말 무대 맛이라는 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감정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첫 번째 무대 때는 객석에 대한 그냥 시커마게만 보이던가요? 앞에 막이 열리면 딱 객석이 보이긴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것 같아요. 소리여울 전기무대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무대에 대한 적응력도 이제는 좀 만만해지던가요? 그것도 처음 몇 번까지는 계속 무섭기만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몇 번 횟수가 좀 늘고 하다 보니까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중간에 근데 오히려 그때가 실수가 더 많고 또 좀 만족스럽지 못한 공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또다시 긴장을 하게 돼서 그게 역시 무대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무대는 역시나 떨리는 준비하는 과정이 어때요?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내가 좋아했던 곡들을 쭉 하다가 도전해야 될 곡, 완수해야 될 곡이 이제 설정이 돼서 같이 늘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따라 그렇게 연습하고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내셨어요?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니까요. 그냥 공연이 아닌 다른 연습을 할 때는 시간을 잘 안 내더라도 공연이 막상 닥치게 되면 연습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혼자 하게 되면 나 혼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서 끝나겠지만 공연 같은 경우는 단체로 여러 사람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실수를 하게 되면 이 팀 전체가 무너지는 거라서 어떻게든 좀 퇴근 후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하고 또 같이 모여서 연습 시간도 어렵게 마련해서 연습하고 우리 설여울의 부학관연학단에 대한 지원은 또 남다르다면서요. 어떻게 그 대표 맡으신 분께서 또 호주머니를 터는 일도 있다면서요. 소문을 그렇게 들었는데 어떠세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모이는 횟수도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모이는 거고 하지만 뭐 따른 비용이 들다 보니까 회비만으로 충족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이 가끔씩 지원을 전복적으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 이은지님의 해금사랑 잠깐 한번 청해드려야 되겠어요. 이은지 잠깐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곡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방황의 해금 독주 파트가 조금 있는데요. 그 부분 잠깐. 네, 잠깐 우리 이은지님의 해금 방황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금사랑하시는 이은지님의 방황 중에서 잠깐 해금 독주곡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은지님 해금사랑하시다가 점점점점 이렇게 빠져들어서 이제 무대도 여러분 올라가시고 또 이제 앞으로도 또 무대에 또 이렇게 도전하실 곡도 좀 많아질 거고 그런데 국악관인학, 소리여울 국악관인학 들어가면서 창작곡도 해보고 기존의 곡도 해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곡을 지금 관인학곡으로 해보셨어요? 지금 한 열 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모이는 횟수 자체가 그렇게 자주 모일 수 있는 다들 직장인이다 보니까 모일 수 있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곡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간 저희가 창작관인학단이 지금 모인지가 시간이 연수로 되면 3년이 되어 가는데 그만 생각보다는 많은 곡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한 곡을 완성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네, 네. 소리여울의 창작곡관인학단, 또 소리여울의 정학단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큰 단체들이 지금 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지이 맡으신 분이 이렇게 또 같이 음악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또 굉장히 흥미롭던데 어떻게 악곡들을 이렇게 짜 나가는가요? 곡선장은 지휘사님이 주로 하시게 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 곡이 있다면 지휘사님께 얘기해서 지휘사님이 악보를 이렇게 어떻게든 마련해 주셔서 같이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소문을 듣다 보면 또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들이 음악 해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자 그러면 또 지휘사님이 따라가기도 한다면서요. 네, 저희 지휘사님이 너무 너그러우셔서 저희 의견을 굉장히 많이 수렴을 해주시고요. 또 되게 저희 실력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빠르시고 하시다 보니까 저희의 능력에 맞춰서 가능한 선을 딱 잘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고 그 정도를 이렇게 정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잘 따라갈 수 있고 어떠세요? 집에서는 우리 이은지님 가족들은 우리 국악 좋아하는 분들 누구 있어요? 제가 일단 시작을 하게 돼서 저희 가족들도 여기에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요. 제가 공연을 한다 그러면 동생은 항상 이렇게 딴 일 제쳐두고 와서 꼭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 직장 생활하시는 쪽은 어느 분야이신가요? 저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국악이 어떤 위로가 되고 어떤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음악 치료 그런 사례들도 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국악을 어떤 치료음악으로도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던가요? 어떠세요? 이은지님 생각은? 국악이 아무래도 조금 신나는 국악도 있지만 대체로 좀 약간 저음으로 많이 깔리고 안정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심적으로도 되게 안정인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직접 자기 자신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이은지님 변화가 국악 때문에 내가 이런 게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어떤 변화는 느끼나요? 어떠세요? 모든 취미가 다 그렇듯이 직장에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취미로 많이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여기 와서 딱 연주할 때는 그 피로가 전혀 없이 정말 신나게 같이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막상 집에서 연습을 하려고 해도 피곤한 건 전혀 상관없지 그냥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요. 우리 이은지님 통해서 듣고 싶은 어떤 체험담일 텐데 궁금한 게 개인 독주를 하거나 이렇게 같은 해견끼리 이렇게 단체 몇 사람 연주하거나 했을 때 하고 창작 관연악단 또는 소료율을 이렇게 국악 관연악단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관연악으로 이렇게 접했을 때 달라진 게 뭐든가요? 느낌이 아무래도 창작 관연악 같은 경우는 여러 악기가 같이 한 곡을 만들다 보니까 제 해검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의 소리까지 다 들어야만이 그 박자를 맞춰서 들어갈 수 있고 올해 도전하는 곡들이 선정이 돼 있나요? 지금 어때요? 지금 작년 말에 공연이 한 번 있어서 그 공연 연습 때문에 완성하지 못했던 곡들은 오늘은 같이 연습을 하고 있고요. 아마 3월쯤에는 또 새로운 곡을 또 연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생활 속에서 우리 국악을 그렇게 가까이 하시면서 또 이제 관연악단 체험까지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은지님 어때요? 내가 지금 현재 해검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어디까지 한 번 가고 싶으세요? 지금 개인적으로 글쎄요. 지금 크게 목표는 따로 생각하진 않았는데요. 지금 관연악 계속 저 끝까지 참여할 수 있게 시간도 열심히 빼보고 연습도 많이 해서 관연하게 끝까지 남아해서 같이 연습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요. 사랑하는 님하고 해검하고의 갈등은 없으세요? 글쎄요. 지금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연습은 물론 하지만 따로 모여서 시간을 내서 모이거나 이런 게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른 취미생활도 같이 할 수 있고 물론 연애도 같이 할 수 있고 지금 남자친구가 없긴 하지만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전 악기를 정말 국악 악기 중에 하나를 추천해 주고 싶어요. 지금 우리 이은지님 이 부분은 광고를 해야 돼요. 이은지님이 남자친구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국악 좀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국악 얼씨구만 해 줄 수 있는 정도라도 네. 네. 친구 해 줄 수 있다는 얘기하네요. 네. 그렇죠. 아 지금 우리 이은지님께서는 혼자랍니다. 해검이님이시나인데 같은 또 이렇게 취미를 갖거나 아니면 서로 얼씨구만 해 줄 수 있는 분이라도 이은지님하고 친구 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하고 우리 국악 사랑하다 보니까 가족같이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던가요? 어때요? 아무래도 뭐지? 꼭 지금 연습 때만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같이 연락을 하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연습 외에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도 통해야만이 내 조화도 잘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소리여울에서 소리여울 이렇게 커플이 생긴다던데 그런구나 네. 저희 지금 1호 커플이 한 커플 나왔습니다. 네. 지금 둘째도 곧 둘째까지 아 그래요? 네. 바로 바툰을 이은지님이 이용하다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단원들이 저를 전복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계시는데 아 관심 집중해야죠. 때는 지금이죠. 아 멋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국악을 사랑하면서 멋진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림과 서로 이렇게 가족같이 국악으로 버타고 또 관연학당 운동까지 펼치시고 있는 우리 연진님 다음에는 두 분 인터뷰 신청을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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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